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제 마음에 감사를 주실까 어떤 일을 하시려고 이렇게 감사를 주게 제 마음에서 석구적으로 하실까 이런 기대감이 제 마음에서 넘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오늘 로마서 8창을 보면 여러분들 조금 더 이해가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예를 들면 3장 33절에 보니까 인생이 고생하며 근심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고생하며 근심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보면 고생하고 근심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죠 오늘 말씀에서 원인이 무엇일까 원인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공복을 받아서 누리는 것이 또 우리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인데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19절에 무슨 말씀이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여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류를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의 이름은 거시니라 아멘 이 마음을 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이 자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한테 굴복하는 것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창세기 3장에서 보면 창세기 3장에서 보면 26절에서 28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인간을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라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다스리는 것이에요 다스림을 받고 있어요 억울하잖아요 제가 하나님을 알고 나서 하나님 앞에 바이러스 물고 이렇게 다른 걸 얻고 나서 참 제 인생이 억울하더라고요 억울한 내 인생 너무 제가 억울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내가 고생을 하고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하게 살았을까 이제 더 이상 억울한 삶을 살지 말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고생도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내가 몰라서 당하는 것 아니면 하나님의 상급을 위해서 내가 지금 고생하고 있는 것 희생하는 것 그건 다르더라고요 지금 나는 내가 하나님의 상급을 위해서 지금 내가 희생을 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몰라서 자유를 누르지 못하고 그 자유한테 굴복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후사가 되지 못해서 지금 고통을 놓고 있는가를 우리는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어느 시점에 있는가를 우리는 한 번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옥을 받은 인간은 다스리는 하나님의 복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축복을 하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는데 그 복이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만물을 정복하고 자스리고 헌성하고 충만한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죄를 통하여서 어떻게 했어요 내 것을 다 며겨버렸잖아요 죄 때문에 저는 그것을 뺏겨버렸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 것이 내가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내 것을 죄 때문에 마귀의 유혹 때문에 죄에 넘어가서 내 것을 다 뺏겨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것을 나에게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하여서 예수의 은혜를 통하여서 예수의 은혜를 통하여서 다시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형상을 다시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세 사람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자의 형상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루세스 3장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서 세 사람을 주시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오늘 오늘 본문의 로마서 8장이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깊고 우유한 말씀이고 우리의 상속에 이 말씀을 적용시킨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아들이면서 지금 내가 사는 이 고난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인가 하나님 오늘 두 분들 찬양하신 것처럼 해같이 하여서 빛나는 하나님의 상금이 있는 그런 고난을 우리는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 스스로 되는 고난을 받고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 다 보니까 세상에서 그저 나가서 사시면은 다 그래도 이런 것들을 하시고 사실 분들이신데 주님 때문에 그저 주님 때문에 우리의 고난을 제가 스스로 고난을 받고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는 상금이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또 더불어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예수들을 아는 자 그 의만이 우리는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때요 먼저는 내가 고난을 받지만 그것은 육신의 고난이지 마세요 내 심령 속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바꾸고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그 고난에 통참하는 것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저만의 깨달음을 통하여서 같이 은혜를 남길 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신전해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어디가 백진사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인데 영으로서 몸의 육신을 죽이면 살이니 무릎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합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가 아버지라 부르지느니라 성령이 지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라니 자녀인은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헌대 현재의 고난은 상자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죽기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저는 오늘 이 현재의 고난에 대해서 영으로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영으로서 몸의 행신을 죽이면 곧 하나님의 어디에 아들이라고 영으로 이 땀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소 8자로 통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의도는 무엇이냐 육신과 영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 육신은 오늘 로마소 8자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육신은 하나님을 뒤부시게도 못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육신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반면에 영은 왜요 영으로 영의 사람들은 왜요 그 안에 생명과 평안이 있다는 것이고 영은 그 안에 생명과 평안이 있고 또 영은 육신과 반대이기 때문에 육신에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육신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뒤부시게도 못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못하지만 영으로 인간을 받은 사람들 즉 영의 사람들은 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뒤부시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한다는 것은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산다는 것이고 또 영에 있는 사람들 영에 속한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이고 오늘 그리고 영에 속한 사람들은 뭐예요? 이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아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양적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가 아버지라 부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지금 개혁 성벽에서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더라고요 중요한 것을 무엇이냐 아가 아버지 아빠 그것이 저는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는 하나님과의 가까운 관계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세요 하나님이 멀리 계시면 종독 멀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충주에 집회를 자주 가는데 충주에 가면 저를 집회하는데 자녀님도 아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자녀 애기를 계시죠 제가 13년 동안 자녀를 애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기를 주셨어요 얘기를 주셨는데 그분이 저를 만났을 때 여기서 2매라도 못 걸어왔었어요 회가 천식같이 기관지가 가래 끓는 소리가 나왔고 숨이 차서 걸음을 못 걸었어요 그래서 2매라도 걸음을 못 걸었던 사람인데 그날 저와 대화를 하다가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나는 천국이 없는 것 같다 나는 천국이 없는 것 같다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너무 마음이 딱 이렇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저분이 천국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냥 영으로 하나님 저분이 천국이 없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으로 올려드렸는데 그날 저녁에 저희 교회에서 같이 기도를 했는데 그분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채워보려는데요 그 가래가 숨이 차서 여기서 2매라도 못 걸어보는 그분이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그 속에서 그 가래가 그 가래가 막 쏟아지면 오는데 누가 많이 하나가 하나가 더 많이 가래를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서 처음 하는 말이 무엇이냐 아빠 아빠 지금 외로웠어요 하고 아빠를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여러 가지 대화를 이렇게 교제를 나눴는데 그분이 지금 애기를 낳아서 지금 애가 26살이 됐어요 26살이 됐는데 지금 얼마나 건강한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빠를 아빠 그리고 부르는데 하나님이 딱 첫날이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가 천국에 없다고 그랬느냐 하고 물으시네요 그래서 아니 누가 그러느냐니까 연사가 그렇던 하나님은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딱 저에게 하는 말이 뭐네요 제가 그때 집사 때였어요 집사님이 천국에 없다고 하나님 앞에 일러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랬어요 아 그냥 영으로 하나님 그분이 하나는 천국에 없는 것 같다 그래서 그 말이 너무 아파하고 하나님의 천국에 없다고 그래요 얘기를 하나님의 명으로 올려드렸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을 첫만나갖고 하나님이 첫만디가 네가 천국에 없다고 그랬느냐 그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삶 속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 일것을 일도중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이지만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다는 것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의 간섭 안에 있다는 것 그것은 축복입니다 더불어 우리가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너무나 큰 감사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아가 아버지라 부르는 것 하나님을 지금 아가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계의 거리가 정말 하나님을 대변하는 그런 관계의 거리에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과 너무 멀리 있어서 대변하는 그 관계의 아버지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가 너무 하나님과 벌어져 있다 보니까 어떤 관계가 되어버렸느냐 간접적인 관계가 아니라 직접적인 관계가 아니라 간접적인 관계가 되어버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직접 하나님을 대변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의 소식을 듣고 누구를 통해서 아버지의 소식을 전달받고 전해드리는 그런 관계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가 되면 안되잖아요 간접적인 관계가 되면 안되잖아요 직접 하나님을 대변하는 아가 아버지와의 관계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가 그럼 뭐예요?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도 관계가 그만큼 안 좋은 관계라는 것입니다 안 좋은 관계가 되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하고만큼 늦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과요 하나님을 대변하는 것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 아버지 그럼 뭐예요?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대변하는 관계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가 되었을 때에 뭐가 돼요? 하나님의 후사의 복을 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존귀에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부분을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이 고난 하나님의 유혹을 하나님의 후사를 이어 받을 우리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즐거워하지 않아도 있어요 고난은 안 가게는 건데요 오늘 저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고난은 무엇일까요? 육신의 정력을 죽인으로 신고 난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육신과 영에 대해서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과 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영의 사람이 비기에서는 육신의 것들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지 육신의 것들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지금 육신에 있는 것들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고난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육신의 종류 육신으로 살펴보는 것 육신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육신으로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못하고 육신으로 살아서 사망으로 달려가고자 애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을까 우리는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육신에 있는 것들 육신에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육신 때문에 육신 때문에 너는 아직까지 무엇에 있는가?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자료이지만 하나님의 후사가 되기 위해서는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성한 자가 되기야만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어요 어린아이에게는 유업을 이얼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 어린아이 하나님의 유업을 하나님의 유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의 심부를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유업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구사가 되기 위해서는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장성한 자가 되지 못한 것은 바로 아직까지 오늘 본문에서 본 육신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몽아선생아에 있기 때문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리도전서 3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것 어린아이는 사람을 따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장성한 자가 되지 못해서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모습 그러면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고리도전서 3장에서는 바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기와 분쟁 즉 하나님의 형상이 있지 못하는 것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지 못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사람의 모습이 그 사람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직까지 욕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사람들과 아프지 않고 여러분 어제도 제가 오늘 모임회를 갔다 왔는데 모임에 갔다가 오면서 잠깐 들렸어요 그런데 우리 여기 다 계시는 분들 주의종들이니까 제가 오면서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왜 무거웠느냐 정말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없는 것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종으로서 너무 종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평신도 만도 못한 그런 모습이 부끄럽더라고요 부끄러워서 오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 내 모습 쓰레기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나 남들이 볼 때에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가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보이고 있느냐 나를 종목하는 그것이 무엇일까 나를 종목하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어도 사람들이라를 볼 때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보지 못하면 나는 한 번쯤 생각으로 해봐야겠다 판단은 누가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입니까 내가 판단하는 것이야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보고 있는가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그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보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회의를 해야 돼 하나님 앞에 나는 다시 한 번 내 신앙을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임에 갔다 오면서 마음이 너무 막 이렇게 아프고 마음이 무거워지더라고요 왜 이 세상에 주의종들이 너무나도 많고 주의종들이 넘쳐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지지는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저는 정말 주의종으로서의 자격을 가지지 못한 분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시키지 못하는 데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죄종들을 위해서 덕추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가 이 세상에 살아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늘 그 주의 어린아이라는 이 모습 하나님은 후사 장성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은 후사로서 정말 이 피조물이 홈한테 불복하는 것이 자기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후사들이 이어가질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누리고 하나님을 알아가서도 누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어린아이 머물러 있어서 사람을 따라 행하도 시기와 품쟁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 속에도 아직 시기와 품쟁을 따라 행하는 사람을 따라 행하는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이 있지 않은 즉 어린아이의 모습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우리는 생각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스 5장 10절에 보니까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아따윈 성세이 되어야 될 토인데 하고 말씀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젖을 먹고 있고 밥을 먹지 못하는 우리의 신앙 우리는 이것도 한 번 생각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젖을 먹고 있어서 밥으로 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초부에 머물러서 의의 말씀을 도움하지 못한 자 그것도 어린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무엇일까요 젖을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신앙이 지금 최고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 밥으로 먹지 못하는 안타까 밥을 먹는 것은 무엇일까요 젖을 먹는 것은 무엇일까요 젖은 아직 그렇게 초고 율법 아래 매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육신의 육신의 고향으로 우리에게 오셨다고 로마서 8절 2절 3절 3절에서 말씀하고 3절 4절 5절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시려고 죄 있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고향으로 보내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이 자유를 우리는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람 당신은 몸을 찢으시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주신 그 사람 우리는 그 사람을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영에 속한 사람 바로 즉 밥을 먹는 사람 왜 우리가 영에 있는 사람이 될까요 여러분 그 유명한 여러분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16장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고백을 베드로가 했습니다 그때 이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주님은 말씀하세요 하여나 심오나 내가 복이 두다 이를 내게 알리게 하느님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를 아는 사람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그것은 누구냐 밥을 먹는 사람들 즉 영에 속한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의 말씀을 경험한 영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신에 속한 것들을 벗어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내 경험 내 지식 내 상식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육신의 것이래 내 것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려고 주님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영의 것 하나님의 것 영으로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영으로만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영으로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에서는 즉 오늘 육신의 것들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고난이라는 것은 뭐예요 주님과 고난은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상자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 고난은 바로 육신의 것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그것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것을 가지고 우리는 아직도 무엇을 바라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가까이 내밀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제 우리는 영광의 자유에 어떻게 해요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그것은 오늘 우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이름으로 오신 것 성령의 생명의 법 그것이 우리를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된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해방된 그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영혼의 자유 영적인 자유 그리고 이 삼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를 우리의 깔에서 마음껏 누리는 것입니다 누리고 저 하늘 나라 가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고 계시고 이 땅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처럼 자유압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저희 딸이 오늘 아침에 대화를 나누다가 어떤 얘기를 하느냐 나는 돈이 돈을 요즘에 직장을 다른 직장 들어가는 게 한 달을 쉬고 있는데 한 달을 쉬는 것을 못 견뎌 못 견뎌 하더라고요 일을 늘 하던 애라서 그래서 누나는 돈을 돈을 많이 벌고 싶대요 돈을 많이 벌어서 엄마가 하는 일 하는데 마음껏 도와주고 싶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돈을 딱 가라 하지 말고 돈을 부리는 사람이 되라 돈을 쫓아가면 돈이 도망가니까 돈을 네가 딱 쫓아가라 하지 말고 돈을 오게 만들다 돈을 오게 만들 말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돈이 모르냐 그러길래 내가 다섯 일 너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다섯 일 은혜가 있는데 그리고 예수 이름의 권세가 너에게 있는데 왜 돈을 쫓아가려고 왜 돈에 얽매여 그러지 말고 소요로 해 소요로 해라 그랬더니 아 맞다 그러면서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돌아온 그런 말을 둘이 하면서 웃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죠 지금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근데 몰라서 못하는 것도 있고 알면서도 적용을 못해서 못 누리는 것도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알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는 누리는 은혜를 예수 이름의 권세가 하늘 같당 같당하는 모든 이름을 예수 이름으로 끊게 하셨잖아요 하늘 같당 같당하는 모든 이름을 예수 이름으로 끊게 하시고 오늘 복원에서도 벌써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저님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게 불목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은도 내 것이오 금도 내 것이오 아버지 것이 아닌 것이 무엇이 있어요 아버지 것이 아닌 것이 아닌 것도 없더라고요 다 아버지 것이고 아버지 것을 내가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상술에 적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적용하자 그리고 제가 석불을 했어요 석불을 하고 이즈 저만의 방법이지만 이 영이라는 것이오 여러분 얼마나 정말 매력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어제 어떤 분한테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어떤 분한테 우리가 가끔씩 답답할 때는 막 불을 지쳐 기도하고 싶은 때가 있잖아요 불을 지쳐 기도하고 싶은데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는데 그런 상황은 시간은 안되고 바쁘니까 그분이 축복을 했더라고요 목살에 산에 올라갈 시간 없으면 차이에서 달리면서 불을 지켜세요 라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이제 김제를 내려가면서 어떻게 했느냐 차이에서 고속도로에서 막 주의 그리고 부러지셨어요 차이에서 부러지는데 제가 어제 또 매력을 느꼈습니다 어떤 매력을 느꼈느냐 차이에서 막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주의 다 내고 부러지는데 이 산철 오지면 삼천초목이 다 보이잖아요 삼천초목이 다 보이고 하늘이 막 보이는데 주의 그러는데 모든 것이 막 지배가 되는 것 같더라 영어로 영어로 지배가 주의를 부를 때마다 막 소유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것이구나 건세는 그 이름의 건세는 내가 소유하는 것만큼 나에게 오겠구나 그 건세는 내가 소유하는 것만큼 그래서 하늘을 불면서 달리면서 부러지는데 그것이 그냥 나에게 영권을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지면서 아 이거 뭔가가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막 와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리는 이 영적인 것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이 있어요 영적인 것이 있잖아요 오늘 영의 사람에게 무엇이 있어요 자녀의 자녀의 소유권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녀의 소유권을 가지고 누릴 것은 후사가 누리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후사가 누리는 이 복을 이제 더 이상 내 것을 가지고 남에게 약해도 내가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그것은 남의 책의 매력 내 책임 내 책임 내 책임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내가 얼마만큼 소유하고 얼마만큼 누리는 것은 바로 나에게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세상을 송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악에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않고 악에게 지고 있다는 옷이 억울한데 그래서 저는 가능성을 느꼈습니다 가능성을 느끼고 아 이제 내 것을 내가 누리며 살자 피조물도 이렇게 호부하게 굴복하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 피조물한테 지금 피조물이 얼마나 지금 내 아기 나에게 굴복하기를 원하고 있을까 그런 말을 어제 들은 왜 살을 보면 저 피조물이 나에게 굴복하기를 얼마만큼 원하고 있을까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저것들을 내가 받은 저것을 내 것 저것이 내 것인데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저것 저 피조물이 나를 나에게 굴복하기를 얼마나 원하고 있을까 그럼 내가 저것들을 굴복하게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것 오직 이 피조물을 나에게 굴복하게 하죠 내 것 저것 내 것 내 것 내 것 내 것 내 것 내 것 내 것을 어느 만큼 잃어버리는 걸 살았어요 안타까워요 이제는 잊어버려죠 주제종으로 복사람들 특히 우리에게 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우리가 해야되잖아요 우리가 해야되는데 못하고 내가 못하고 있는 건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런데 무엇일까요 아직까지 밥을 먹지 못합니다 여움을 제대로 알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그냥 맛본 것을 가지고 정부라고 느끼고 이기 때문에 장성하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장성하자가 되어서 아버지의 것을 이것이란 내 것이다 내 것입니다 내 것입니다 내 것입니다 이제 내 것 가지고 죽여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내 것 가지고 빼앗기며 사는 것 도덕지가 않은 내 인생 이제 더 이상은 하나님이 빼앗기지 못하도록 휘어졌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내 것을 부리며 이제 사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멋있는 하나님의 사랑 멋있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시니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잖아요 온전한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던 예수님의 그 희생 헛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누리고 이제는 주며 사는 삶 베풀며 사는 삶 줄 것이 얼마나 많아요 보니 줄 것이 많더라고요 못집어서 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가슴이 아파요 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맘껏 우리가 이 자유 온전한 자유를 주신 주신 그 사람을 모든 사람에게 마르기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온전한 자유에 이르러서 이제 죄에게 종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 아버지라 부르고 또 또 하나님의 구사로서 이 땅에서도 온전한 자유를 주신 그분 앞에 자유를 누리고 주님 앞에 가서도 이 자유 맞이고 이 땅에서 정말 멋있게 살았어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잘 살다가 왔습니다 주님 잘 살다 왔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성명으로 축복합니다